자 안녕하세요 스카입니다. 자 오늘은 상대가 보니까 카사진이기 때문에 심파를 할겁니다. 뭐야. 와우. 이러면은 이제 팀에 AP가 없어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카사진한테 AP가서 발리는 것 보다 나니까 일단. 카사진이 감정 카사진이라 얘가 그냥 감전만 터뜨리고 오! 나이스. 나 라인자는 최대한 땡겨서 킬각을 보면 좋긴 한데 요즘 당해주는 얘가 없어가지고. 아 지리인데? 아 정신사나워 이거 못꺼 이거? 아! 됐다 겁나 정신사나워. 거리 줘볼게요. 쓸만 뺀다는 느낌으로. 나이스. 어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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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하고 싶은데? 아... 알려봐. 아 그냥 죽을까 이거? 뭐냐. 아... 그냥 죽을게 이거. 아.. 아쉽다는데 F**k! 마이 라인? 잘 맞았나? 아 그러면 뭐 카사진도 라인 손에 같이 본거라 나쁘진 않았네요 아 그 라인 근데 좀 에반데 이거 아 이거 라인 줏됐다 이거 1렙 차 났는데 발렙 차 날듯? 오 이거 뭐 이상한게 있다? 아 근데 개.. 개꿀봤네 참.. 참을게 내가 진짜 아니 누구야 이거 오우 와 미친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? 이거 와줘.. 이거 와줘야 되는거 아닌가? 와 야 이거 사비.. 이거는 좀.. 진짜 아닌데 수명이라고 잡아야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쉬운건데? 나한테.. 나.. 나.. 에.. 에? 음.. 음파.. 아아.. 나이스 아 뭐 그래도 이득 봤으니까 아 나 왜 난 항상 라인이 망해 이거? 개버그야? 1에 1렙 차 나 아이 자 개빡치네 어.. 어.. 싸워야지 어플 어.. 나이스 좋아요 맞네 하하 이게 뭐야 얘네네. 힌드쿵 생각 안해? 아 자 2층들 좀 레전드네? 미쳤어 얘네. 야 이게 심파하기 때문에 꺼져. 먹지마. 먹지마. 잡은 듯? 아 꽉이. 위험한데? 오케이. 원래 어차피 죽는 거다 이거 내려가서.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그만 가 킨드야. 어 상타. 아 킨드야 개쎄다는데. 이거 맞아 이거? 한글? 아 십 가야지. 아 십 가야돼. 아 하지 말라니까. 피해를 봐야겠어. 아 진짜 개 오바 싸네 진짜. 킨드 죽으면 안 된다고. 천원이라고 보니. 야 카사제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. 아니 이거 왜 굳이. 아니 이거 던지면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왜. 맞나 이거? 아니. 아니. 일단 먹자. 약간 베이팅 하긴 했는데. 굳이? 뭐. 아. 아. 잘 써서. 잘 컸어 그래도. 던지긴 했는데. 아. 잠깐만 본데 본데 가야되네. 잠깐만. 그리고 얘가 헬이 없어서. 야 마차 가자. 가자. 야 내가 몸 댈게. 아 오케이. 염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위에 보이시고 어? 어 나이스 무관에 얘부터 잡으러 아 아카아 어 게잉 애매할 것 같은데?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될 것 같은데? 빼야 돼, 빼야 돼. 피 없어, 피 없어. 빼라 할 때 빼라고! 어, 오케이. 왜 던져서 전쟁이지, 이게. 아, 다행이다, 그래도. Q!